혹시 여러분은 자동차 안전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혹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더욱 이 타이어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타이어 교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타이어의 마모 한계점은 우리가 동전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 제조업체에서는 타이어 마모 한계선까지 타는 것보다 3mm가 남았을 때 교체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젖은 노면 같은 곳에서 새 타이어와 마모 한계선까지 다른 타이어에 제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제동거리가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타이어 교체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카드를 꺼내주세요 뒤에 마그네틱 선이 있죠 카드의 가장 상단과 마그네틱 선 사이에 길이가 4mm입니다 이 부분을 타이어 홈에 꽂아 보시는 거예요 타이어 홈에 카드를 꽂았을 때 카드의 상단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마그네틱 선과 카드의 상단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교체하셔야 되는 거죠 쉽죠?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이어 갈 때가 됐더라고요 이 차는 저만 타는 게 아니라 내년에 결혼을 할 제 여자친구도 타고 다니고 가끔 업무 볼 때 우리 PD가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타는 만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타이어 방문 장착해주는 넥센 타이어의 공식 인증 타이어 교체 서비스인 넥스트 레벨 고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용을 해볼 겁니다 이 넥스트 레벨 고를 선택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균일한 서비스와 가격입니다 요즘 타이어 교체를 믿고 맡길 만한 장착점을 찾기가 좀 힘들죠 타이어 장착점을 직접 방문해서 비교하거나 리뷰를 보면서 안 좋은 곳들을 걸러내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피곤합니다 반면에 넥센 타이어의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 넥스트 레벨 고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타이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균일한 서비스와 가격으로 타이어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구매나 추가 서비스 이용 없이 나에게 딱 맞는 타이어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더 이상 내 돈 쓰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빠르게 타이어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타이어를 여러 번 교체하러 가봤지만 예약을 하고 장착점에 가도 내 앞순번의 차량들이 작업 중이라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넥센 타이어의 방문 장착 서비스는 내 차량의 타이어만 교체하러 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소중한 시간 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날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도 물론 지킬 수 있겠죠 넥스트 레벨 고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세 번째 이유 시간 효율성입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3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뿐만 아니라 30대에서 50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자주 촬영하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도중에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를 통해서 타이어를 교체받을 예정이지만 여러분이라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동안 혹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동안 타이어를 교체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직접 신청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넥스트 레벨 고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여기에 주문하기를 클릭하셔서 저는 차종으로 찾을게요 현대, 그랜저, 번유 그랜저 아이디, 하이브리드, 가솔린, 전기 이렇게 누르시면 타이어 사이즈가 두 개가 나옵니다 17인치 타이어가 있고 킬리그라피에는 18인치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18인치를 선택을 하시고 이러면 타이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저는 사계절 타이어로 장착을 할 건데요 여기 소리 없이 편안하니까 이 문구에 좀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계절 타이어가 특징 자체가 좀 소음이 많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정숙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엔페라 슈프림 프리미엄 타이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구매하기가 있고 렌탈하기가 있는데 일단 구매로 해볼게요 구매 수량은 4번 가격은 69만 400원 여기서 더 들어가는 추가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선택한 타이어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타이어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타이어의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구매 후기도 한번 봐야죠 3599개의 리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되게 리뷰의 내용이 좋아요 가장 많은 의견이 편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 느껴보는 건데 여기서 주문하기를 누르시고요 저는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자 정보와 휴대전화가 나오고요 방문 장착 서비스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넥센 타이어 공식 전문점 장착 서비스 서비스를 받으실 건지 선택을 하실 텐데 저는 방문 장착 서비스를 이용할게요 장착 주소는 제가 자주 촬영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방문 교체를 받을 주소를 입력했고요 여기 이제 지상인지 지하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사무실 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타이어를 방문 교체 받으신다고 하면 지하를 선택하시고요 제가 교체받을 장소는 지상이니까 지상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착 일자도 현재 이걸 찍는 날짜가 11월 22일이거든요 근데 내일까지도 선택이 됩니다 오늘도 선택이 되고 근데 내일 그리고 오후 저는 2시경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일자를 11월 25일로 해놨는데요 오후에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예약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2시로 선택을 하시고요 차량 번호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장착 일자와 장소에 넥스트 레벨 고의 전문 장착 서비스 차량이 와서 이제는 방문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매가 아니라 렌탈을 하시는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렌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휴카드를 사용하시면 월에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서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11월 베스트 리뷰 10만 원 추첨 증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리뷰를 작성하시고 베스트 리뷰가 되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넥스트 레벨 고를 이용하시면서 이런 후기들을 통해서 이런 혜택 받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결제를 하고 이제는 직접 교체받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넥센타이어의 방문 교체 서비스 넥스트 레벨 고를 이용해서 타이어 교체를 했는데 실제로 기사님이 와주셨거든요 전반적인 넥스트 레벨 고의 타이어 교체 과정을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 레벨 고 홈페이지에서 고객님께서 직접 주문해 주시면 전산 통해서 저에게 오더가 오면 가서 작업만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딱 도착하셔서 리프트로 차량 띄우고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작업이 있을까요? 제가 탄다는 생각으로 해서 휠 볼트나 너트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서 안전하게 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쪼고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토크렌치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휠 밸런스도 되게 유심히 봐주시던데 재현상으로는 15g, 20g까지 사람들이 차이를 못 느끼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탈거된 타이어는 어떻게 처리가? 타이어를 놓고 가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래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위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예전에는 타이어를 그냥 폐기가 됐었는데 이제 이거는 환경 부담금을 내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 넥스트레벨고를 이용해서 타이어 방문 장착하고 실제 방문해 주신 기사님께 궁금한 점들 몇 가지 여쭤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델 지금 끼신 거는 프리미엄 모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 처리되면 자동적으로 명품 보증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세요 그럼 보증서는 따로 있나요? 인터넷에 구매하신 거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완료 처리가 전산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그럼 그것도 편하네요 어쨌든 보증서를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여튼 잘 가른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고 좀 안심하고 덕분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제가 자주 촬영하는 촬영 장소에서 저는 일을 하는 도중에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따로 시간을 내서 갈 필요 없이 간편한 예약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이어를 교체받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느낌이고요 타이어 교체 과정을 대략적으로 지켜본 결과 넥센 타이어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다르구나를 느꼈어요 타이어 교환과 휠 밸런스를 위한 전문 서비스 차량에 오는 것부터 차량의 데미지가 가지 않게 제가 주차해둔 위치에서 차량을 띄워서 교체하는 과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추가로 워쇠액 보충에 실내 살균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아깝지 않은 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한 타이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넥센 타이어 약관에 따라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타이어 검색을 시작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의 타이어를 원스탑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편했고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차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차량 타이어 교체해 드릴 때도 이용할 예정이에요 다음은 어떤 분들에게 넥센 타이어의 넥스트 레벨 고를 추천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어 구매 결정에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타이어 장착점을 선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이어 선택부터 장착하는 일정, 과정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교체해 보면서 보여드린 넥센 타이어의 공식 타이어 넥스트 레벨 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계신 곳에서 교체를 받을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또한 넥센 타이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인 만큼 사이트에서 내가 결제한 비용 외에 장착비나 출장비 등의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타이어 정보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별 마모 성능, 제동 성능, 승차감과 소음 연비 효율과 자세한 상세 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는데 더욱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 혹은 가족분들의 차량 관리를 대신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타이어는 안전에 정말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분들의 차량을 직접 관리해주시는 분들이라면 넥스트 레벨 고 방문 장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타이어를 선택하고 우리 부모님 혹은 배우자, 자녀와 위치와 시간만 조율하면 우리 가족이 있는 곳에서 내가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부모님, 자녀, 배우자 차량이 있는 곳에서 빠르고 편하게 타이어를 교체하실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 차량을 직접 관리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요즘 차도 그렇고 소유해서 이용을 하는 구독 형태로 많이 변했잖아요 넥센 타이어도 렌탈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차량에 장착한 타이어로 예를 들어보자면 매본을 기준으로 36개월 렌탈 기간 월 18,000원 총 비용 64만 8,000원으로 3년을 이용하시는 거죠 제휴카드 혜택도 있는데요 조건에 따라서 월 5,000원만 내고 렌탈이 가능하니까 사이트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를 렌트로 이용하면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알뜰케어와 안심케어 두 가지 케어 상품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치교환 1회 2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알뜰케어와 안심케어 모두 무상 파손 보증이 됩니다 안심케어는 방금 말씀드린 공통사항에 더해서 타이어 교체 시에 얼라이먼트 1회 조기 마모 보증도 가능해요 저 또한 타이어는 구매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넥센 타이어의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렌탈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은 방문 장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당연하고요 강원과 충청, 전락, 경상권역 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타이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넥센 타이어의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넥스트레벨 고 홈페이지 링크가 있을 겁니다 내 차량 혹은 우리 가족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클릭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저처럼 정말로 만족하실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atur하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한 벽시